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태경 이제 상황이 어떤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브랜드는 잘 만들었네요. 보시게 되면 이제 어제입니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 관련 하태경 기자회견 3월 10일 오후 4시 1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몇 분 정도는 옹호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에 보니까 기분이 어떠냐 그게 대세를 이루는 거죠. 이게 최 이분이 하태경의 내로남불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에 관해 이야기했더니 출당시켜야 된다고 난리쳤던 사람 하하하하태경 이주성 4년 전에 부정선거 논란도 당시 수많은 증거에 불과하고 여전히 소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십니까? 리민영 조로남불 조국경을 넘거하는 하태경 2020년 4.15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는 거구들의 음모론이며 보수를 괴멸시킨다던 낮은 진흥의 인간이 있었다. 정황영 개혁신당으로 가시면 좋을 듯. 정한결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이 선거에 불복하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들 부담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나서는 겁니다. 그게 주홍글씨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하태경 의원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제가 찬찬히 지켜볼 겁니다. 뭐 대체로 그냥 좀 항의하다가 정치를 계속해야 되니까 그냥 꼬리를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게 현명한 조치니까 그렇게 아마 할 걸로 제가 보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세상일이란 게 하루 전 이 밝혀되기 하루 전입니다. 약수동에 처음 인사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선거일까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약수역에서 출근길에 이사를 드렸습니다. 비오는 굳은 날씨에도 셀카를 함께 찍으신 분들 화이팅을 외쳐주신 분들 모두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이제 바로 그런 경선 결과가 발표되기 본인은 완전히 이긴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몰표가 쏟아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분들은 이형표가 다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지지성을 하더라도 이형표가 다 갈 수가 없거든요. 보시게 되면 저는 당에서는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률적으로 거의 일어나기 힘든 결과입니다. 모집단의 80%가 통제하기 힘든 일반 주인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부가 다 간 겁니다. 이영표의 거의 대부분이 이해고 남게 간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모집단의 80%가 통제하기 힘든 일반 주민인데 아마 일반 여론조사가 한 80% 차지했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하태경 의원의 의문 제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태경 씨 입에서 수학적으로 이상하고 확률적으로 이상하고 통계학적으로 이상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냥 제가 좀 이 양반 입에서도 수학적 통계학적 합리적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총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최종 입장을 좀 미루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태경 씨가 어떻게 반응 내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꼴이 안 내리겠나 싶습니다. 그건 이제 수학을 하니까 하태경 씨는 물리학과를 나왔지 않습니까 서울대 그렇게 하고 이제 가수 오디션을 밝히는 데 크게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뭐 모를 리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막상 당하니까 제가 봐도 이거 참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단에 시민들 의견을 보니까 이영표의 95% 가운데 25%가 이해운에 갔다는 건 좀 의아하네요. 당연히 억울하죠. 민경욱 의원은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가가호호 공명선거 거대 공명선거 대한당에 입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 님이 말씀하셨네요. 내가 지면 부정선거 남이 지면 언모련이라 하는 사람은 입당 자격이 없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이찬영 씨 깨끗하게 성복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과 뭐가 다릅니까 성복해야 그나마 미래가 있을 겁니다. 마포를 갔어야 됐는데 후회될 겁니다. 민경욱 당대표께서 직접 글을 남기셨네요. 아이고 그랬죠야 이제 아셨어요 그렇게 민경욱 당대표가 당신이 당해보니까 그 심정을 알겠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10년이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공수 양면이 바뀌게 된 거죠. 업무론자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부정선거론자들 벌레 취급했던 하태경의 2위 신청 그냥 저는 웃습니다. 아주 엔지니어로서 선거부정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드신 최중국 전직 기술직 여러분들 공무원께서는 부정선거를 실상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와 함께 부정선거 퇴치를 위하여 하태경 의원도 투쟁합시다. 오스트리아는 단 4표에 우편 투표가 개봉되었다고 그 의심만으로 대통령성을 다시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백만 표를 갈아치워도 보도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합니다.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선거는 시호입니다. 선거운동 소용없습니다. 권력은 선거조작위원으로부터 나옵니다. 감투는 선거조작위원회가 하사합니다. 선거조작위원회한테 아부해야 당선됩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정거자료 모음집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자료를 이렇게 축적해 주신 분이죠. 아무튼 하태경 의원이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잘 헤쳐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좀 공직자로 뛰는 사람이니까 정의로운 편에 서야 되고 꼭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그러면 입을 다무는 수준 정도는 사람이 양식이 있어야 되고 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것을 넘어가지고 그냥 선거 부정을 그냥 까문기 위해서 그렇게 나대는 것은 일생일대의 패착이고 지금까지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니니까 그동안 4.15 총선 이후에 하태경 의원이 그냥 내 뱉은 그런 말들은 평생 동안 본인의 주홍글씨가 돼가지고 함께 할 겁니다. 사람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겁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엎지런 물은 할 수 없는 거고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정직하게 그렇게 정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